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?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? 네 믿으십니까? 우리 마음껏 고백합시다 네 나는 주의 칭근도 나는 주의 칭근도 주님 날 칭근도 흐르셨네 아마도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칭근도 한 번 더 주님 날 칭근도 흐르셨네 예 예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록 우리 주님 진실로 우리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는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한 번만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주님 진실로 난 생각하시는지 주님 진실로 그리시는지 내 기록 주님 진실로 나를 생각하시네 자 우리 주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사랑 놀러오라 한 번만 놀러와라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주님 날 나는 주의 주님 날 주님 날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주님 날 부르셨네 예예 아무것도 주님 없지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든지 우리는 알지 싫어 들으시는지 내 기록 우리 주님 진질로 주님 진질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자 우리 놀러오라 세 번 할까? 놀러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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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주의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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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네 예예 예예 와우와우와우 오워 고백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모든 전신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목은 쳤지만 여러분 목소리를 해볼까요? 전능하신 고백할까요?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주님 내 친구 우리 마지막 고백할 거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 주의 친구 그 친구 du 등장한 영광의 주 정신이 주의원 virg의 주 왓기 선언해